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글자를 타이핑 치는 효과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옛날 키네마스터 버전과 현재의 키네마스터 버전의 타이핑 효과가 일부 달라진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다음이 16 대 9로 합니다 16 대 9로 터치합니다. 16을 터치해서 바탕화면에 글자를 깔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미디어를 터치해서 단색 배경에서 배경 화면을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 흰색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흰색의 글자를 쓰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갖다 놓고 글자는 아시다시피 레이어 터치하죠.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T를 터치하죠. 레이어 T 이렇게 T를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는데 저는 김소홀 시인의 진달래꽃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데서 구글에서 복사를 아까 해 왔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에 진달래꽃 김소홀 해서 나보기와 역겨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글자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제 글자가 안 보이죠. 글자가 안 보이는 이유는 글자색이 기본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화면을 여기 화면을 터치해서 이 화면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의 배경 화면을 터치해서 여기서 이 색깔을 터치해서 색깔을 블루로 하겠습니다. 블루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글자가 다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타자 치는 효과는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인애니메이션. 인애니메이션 터치하면 위로 이렇게 쭉 올리면 타이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타이핑이라고 나왔죠. 타이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렇게 빨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 좀 천천히 하기 위해서 좀 늘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늘려 보겠어요. 이건 일단 많이 늘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여기서 이 글자잖아요. 이 글자는 이 정도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글자를 선택해서 인애니메이션에 가서 타이핑해서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인애니메이션의 타이핑에서 이 시간이 있죠. 시간이 이게 타이핑의 글자를 치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밉면은 이게 지금 최대로 보세요. 최대로 10초까지 나와요. 19, 20초 정도 되겠죠. 그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20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글자가 천천히 화면을 보세요. 천천히 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간은 이 아래쪽의 이 타임라인의 글자 글자 클립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이 글자 길이가 예를 들어 이걸 짧게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짧게 한 번 해 볼게요. 짧게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는 인애니메이션에서 타이핑이 결정되면 여기 보세요. 글자의 초 길이가 아까 19, 20초 정도였죠. 지금 3.5초 여기 보시면 3.5초 약한 4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서의 글자의 길이에 의해서 이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늘려줘야 되겠죠. 적당히 이렇게 늘려줍니다. 늘려주면은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늘어나죠. 일단 닫아야 됩니다. 이게 저장하기가 다 닫은 다음에 다시 터치해서 인애니메이션에서 타이핑해서 보시면은 보세요. 글자 시간이 늘어나 있죠. 그리고 한 10초 정도 할게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프레임 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보세요. 글자가 진달래꼬, 김수홀이 제일 위에 지금 타자가 치고 있잖아요. 타자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가운데에서 글자를 치기 시작한다는 거에요. 이 글자가 위쪽에서 이 부분에서 진달래꼬, 김수홀이 차례대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가운데서 이렇게 치면서 아래, 위, 아래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해 볼게요. 보시면은 가운데서 치면서 위로 올라가고 또 치는 것이 방향이 아래로 점점 내려오죠. 가운데에서 위, 아래로 번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부적절하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걸 선택을 해서 이걸 타임라인에서 글자를 선택해서 위로 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실제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텍스트 옵션으로 갑니다. 여기 텍스트 옵션으로 내려겠죠.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간을 읽어 나갈 때 가운데서 위, 아래로 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보면은 여기 행간이 있죠. 이 행간이 위, 아래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내려오게 하려면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려면 위에서부터 타이핑을 치면서 내려오려면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프레이시켜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제일 위에서부터 타자를 치면서 내려오죠. 이렇게. 이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뭐 그 외에 뭐 서체라든가 다른 여러가지 뭐 그림자라든가 뭐 글로우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리하구요. 자 여기서 타자친의 효과를 두기 위해서는 효과음을 가져옵니다. 오디오에서 효과음을 좀 구해놨어요. 자 효과음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효과음에서 아 효과음 여기 있네요. 이거 저 인터넷에서 구함이 됩니다. 효과음 찾아보면 타이핑 타자치기 이런 말이 있어요. 타자치기 타자치기를 찾아보겠어요. 효과음 여기 있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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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이거 요거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걸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왔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시켜볼게요. 조금 안 맞죠. 자 보세요. 결제 나타나는 거 나와서 키보드가 치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음을 터치해서 여기 트림 앤 분할 했죠. 이걸 해가 앞부분을 잘라 버립니다. 보이됩니다.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 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잘라 버리겠어요. 잘라 버리고 그 다음에 효과음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 볼게요. 그러면 글자 타이핑과 효과음이 일치하죠. 여기까지. 뿌리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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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끝나야 되죠. 그래서 효과음을 터치해서 잘라 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트리밍에서 여기서는 오른쪽을 트리밍 해야 되죠.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리밍 오른쪽을 트리밍해서 여기서 잘라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플레이 앤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타자 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한 경우에는 보면은 길이가 보세요. 이 타이핑 글자의 길이가 타자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이 선에서 몇 초 정도 됐냐 보니까 한 10초 정도 되네요. 그런데 글자는 계속 길죠. 이렇게 길게 해야만 타자 치는 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잘라 버리면은 글자를 잘라 버리면은 이게 타자 치는 것이 속도가 또 완전히 더 줄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 길이만큼 여 글자의 길이만큼 맞춰서 위에 것을 자릅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걸 출력한 다음에 지금 크로마키로 제가 해 놨어요. 자 보세요. 바탕이 블루죠. 블루니까 이걸 크로마키로 출력해 가지고 출력한 것을 이 정도 선에서 딱 자르면 너무 하니까 조금 시간을 위해 타이핑이 다 끝나는 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출력한 다음에 이 정도 선에서 자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일단 출력을 해야 됩니다. 길게 한 다음에 출력한 것을 적당히 잘라서 써야 됩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타자치는 효과 타이핑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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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